대박이야 오징어 찬뽕 라면 바꿔야 돼 꺼져 아 화이팅 됐다 왔다 맛있겠다 이게 좋아 아 진짜 완전 작아 오징어 오징어 3년 전부터 살까 말까 고민했던 3,000원짜리 택배 작은 거 샀던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걔는 그래 아니야 제품 블럭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블럭놀이도 귀엽긴 한데 살일 일이 없을 것 같아 귀엽긴 한데 색깔은 예쁘긴 한데 일단 이거는 사주자 좀 넘는데 슬픈데? 네 흘려봐도 안 남아야지 하지마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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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는데 단계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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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커피 이렇게 흰색은 아픈 흰색은 반죽기는 없어 유명한 것 같다 밥 밥 덥니다 전기박스 진짜 못해 치킨은 왜 있는 거야 왜 밥도 돼 너무 기억이 생겼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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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만 이만 이 역시대 이게 생일전 사장님도 고물가라고 물가가 비싸다고 하시는 거예요 비싼 피규어 사치 전엔 파일이 나왔는데 이번엔 뭐가 나올까요? 슬래쉬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전초 똑같은 거 뭐가 나올까? 두두두두 슬래쉬 안에 피카츄 나오길 바랬거든요 근데 제가 샀을 때는 5,500원이었는데 900원으로 400원이 올랐더라고 비싸진 가격도 샀어 며칠 만에 물가가 또 오르냐 300원씩이나 어쨌든 피카츄르 그래도 원하는 거 얼어서 좋다 뿌리도 귀엽고 만족스럽습니다 쌓아봐야지 드디어 집에 왔다 회사에서 쓰던 박스 갖고 왔는데 뒤에 쓰던 거라 물기재도 좋아지고 난 엄마 진짜 얼룩덩 무기예요 그리고 코팅할 거 꺼내놓고 얘도 코팅할 거 꺼내두고 손 코팅해도 얘도 머리 해줬어요 뭐 헤드들 했어? 잘 어울리더라고 얘도 코팅해줄 거 많죠? 짧게 많네 가위질 할 때 문에서 온 세탁기 인형 세탁기 빠르게 집어넣읍시다 그리고 잡다 한 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게도 큰 거 엄청 큰 거 쓸데없이 큰 거 꽉스가 큰데 되게 조금 들어가는데 어 그래서 사탁기가 너무 커서고 생각보다 그리고 개구링 이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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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놔야지 들어간다 다친다 다친다 은근 부피가 많이 들어 그리고 은혜에 사온 실리콘 케이스 이런 거까지 집어넣었어요 보조배터리는 있어야 되니까 꺼내놓고 힘들어 그리고 여기 온실아지 있는 행인건데 귀엽죠? 이거 꾸며줄 거예요 하루 스토리 올릴 거고 얘도 이제 이어폰 갖고 다니는 쪼만하네 해 해고 이렇게 이렇게 꾸밀고 그 다음에 피카츄 사키 피규어 근데 여기 하이리까지 쌓을 수 있나 한번 해볼까요? 쌓아보자 하하 쌓인다 쌓인다 우와 나왔다 귀엽다 너무 귀엽다 깜찍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일상의 시약은 좋아서 내가 조금만 피카츄 갖고 싶어서 귀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거 같아 많이 들어가요 귀엽다 이어폰 집어넣어 한 번만 들어가요 케이스 그리고 잠바에 주머니 이어폰 맞는 케이스 오늘 사온 게 있을 텐데 아 모르겠다 일단 정리 좀 확실하게 귀여운 피규어도 여기 바구니에만 넣고 끝 안녕하세요 인연 세탁기 여기 2억봉 가득 찼어요 조립복주 포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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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안 나 처음 펼 때 너무 힘든다 이거 종이필이 쌓기 피규어 여기가 또 이어폰 얘는 이렇게 뭐였지? 무슨 블록? 아 기억이 안나 디폰블러 완성된거 저 회사에 가져온 지금 저기 안에 저기 있구요 아픔 나온다 파우치 안쓰는 여기다 집어넣고 파우치 안쓰는거 파우치 안쓰는거 정리해야되니까 바구니가 둘데가 없어서 딴 데다 옮겨놨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인형도 이제 슬슬 눈꽃이 없기 시작했어 큰일 났어 인형 원래들이 많은데 참 정리하면서 이렇게 바구니 지금 안쓰는거 여기다 담아놨는데 자리가 많이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정리를 해도해도 끝이 없어 진짜 그럼 나중에 정리하든지 마든지 해야되지 여기다 올려놀라 했더니 자리도 부족해요 자 오늘 술자 없이 울어가지고 슬픈건 아니였어 그렇게 슬프진 않았어 아이고 귀여워 옷에 또 벗겨놨어 안어울려 딴거 벗어줄거 오늘 뭐 할라그랬는데 시간도 좀 늦었는데 할까만 더 고민 어쨌든 오늘 영상도 다 찍었다 피곤하다 으음 으음